네 라벨형 쇼킹터너 시즌1 토너를 사용하면 키스를 부르게 하는 피부에 도전할 수 있다 슬로건을 바탕으로 스킨 로션 에센스를 한꺼번에 한 제품이 나왔는데요 약간 포도향 느낌이 나죠 키스를 부르는 그래서 미백주름 이중성 기능 화이트 스킨 토너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화장솜으로 많이 바르는 편이라서 피부가 바르고 나니까 수분 함량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맨질맨질 촉촉한 느낌이 드네요 키스를 부르는 토너 시즌1